아 아 아 무궁화의 아들 쇼 오늘은요 감동란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네 네 저희 지금 무궁화에서 또 하나 광고 보고 가야겠죠? 네 광고 한번 볼까요? 광고 보시고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마태린입니다 네 광고 정말 재밌는 영상이에요 야 우리가 프랑스 페리에 가서 명품을 판매합니다 뭐라구요? 정말 우리의 격주에 맘게 럭셔리한 프랑스 페리 명품을 판매하는 묘약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뭐라구요? 네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명품 제품과 함께 명품의 달걀 감동란으로 여러분들께 한 시간 동안 방송하게 합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신 사나와 네 오프닝이 힘든 쇼호스트 오경준도 함께하는 우리 감동란 쇼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무려 한 개 아니 두 개나 먹고 왔습니다 두 개 두 개 네 트위치님 정말 오경준 쇼호스트님은 매일 아침마다 두 개씩 감동나는 항상 먹습니다 진짜입니다 뻥이 아닙니다 뻥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실제로 샘플을 우리가 한 개가 샘플을 먹을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마 눈물 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무려 네 개나 들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마 눈물 낼 것 같으니깐 그런 얘기 하지마 눈물 낼 것 같으니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3,4,5 들으시는데요 맞습니다 송미영 효과죠 이게 바로 송효 네 송효 와우 송과 송과 네 송미영 효과 송과 송과 송과와 함께하는 우리 감동란 쇼 예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 시간짜리 방송인가요? 맞습니다 워우 네 여러분들과 무려 원타임 원아워 원타임 이즈 원타임 포 유 말 원하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어 네 감동란 이미지와 함께 먼저 만나볼게요 너무 뜬그러웠어 자 이제 땡기세요 이미지 얼굴 남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 1972년부터 함께한 감동란인데요 와 이게 여러분들 일반 삶은 달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적절한 소금과 정말 배역있는 흰자 촉촉한 노른자까지 요거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네 오우 오우 저거 봐봐 이야 첫번째 와 간이 배어있는 촉촉한 삶은 달걀 촉촉한 삶은 달걀 거기다가 이거는 완숙도 아니고 반숙도 아니야 완숙과 반숙의 절묘한 그 조화 어디쯤입니다 그리고요 네 무려 10년 아니 20년 아니에요 무려 40년의 노하우 음 일본에서 무려 40년 동안 이 반숙란 아니 감동란을 연구한 네 마루카네와 우리 한국과의 콜라보레이션 마루카네상 오우 정말 일본말 일본말